왕 보호에 안 보호에 안 보호, 저기 왕이 앉아계셔, 안 앉아계셔 그런데 왜 진짜 왕이 왔어? 진짜 왕은 안 계시지 왕들은 다 예전 분들이잖아 너 안 태어났을 때 왕이 살았어? 아빠도 안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도 안 태어났을 때 왜 놀래? 가자, 왕한테 왕한테 절하러 가자 이제 빠방이 없으니까 맘껏 뛰어놀아도 돼 여기에서 절하는 거예요? 전통 한복이야, 전통 한복이야 승자 입어볼까? 써보자 나 부잔데? 오, 부자야 부자만 이거 쓰고 있잖아 부자만 이거 쓰고 있어 부자야 승자, 부자 되겠다 오, 세자, 세자, 세자 우와 멋있다 우와 네, 됐어 가자 내가 한 번 해보려 한다 그 못된 사람 그 못된 사람 내가 왕이다 초콜렛을 깍고 하소다 공룡을 내게 맞춰라 이거 이러면 폭군 되는 거야 폭군 어? 멋있는, 멋있는 왕이 돼야지 멋있는 왕이 뭔데요? 우리 같은 백성들을 잘, 민심을 잘 다스리는 왕 정직하고 정직하고 어, 정직하고 가자 이거 하고 준대다 봐봐 이분 저분이랑 이분이랑 똑같아, 안 똑같아? 아니야 똑같지? 네, 가짜예요, 가짜? 아니야 동상을 만들어 놓은 거야, 옛날에 세종대왕 동상을 세종대왕이 한글을, 우리가 쓰는 지금 한글을 만드는 분이야 한글 나 유치원에서 한글을 배우잖아 그치? 유치원에서 한글을 배우잖아, 승재가 네 한글을 만드신 왕이야 책 책 책 어, 책을 종이에다가 쓰면서 연구를 하신 거지 전화 안녕하세요, 강가동의 송구승재예요 반글을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엄마 조나 승재야, 세종대왕 어때 보여? 외로워 외로워 보여? 혼자 계시니까 혼자 계시니까 쓸쓸해 보여 쓸쓸해 보여? 이야, 세종대왕 동상 보면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요? 승재가 정말 공감 능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왜 그래? 왜? 못 찾어, 뭐 뭐 하냐고 뭐 하냐고 공룡 옆에다 딱 놓치려고요 공룡 뭐? 세종대왕 왜 하냐고 공룡 놔달라고 공룡 놔주세요 공룡 놔주세요 그럼 승재가 저 앞에 맨 앞에 외롭지 마세요 외롭지 마세요 외롭지 마세요 내일보다 더 더 아름다운 이 땅에 송구강산에 장군 할아버지가 커져부이고 두 극량 뜻으로 나란 해윤니 해세숭보슨 보니 인물도 많아 고은 대종여왕 색세은 좋아 알싸 다녀까세 망구강사 대여라 헝개토새와 킬라장구리 사부 해세바지 뼉방아 삼총국 놀자와 항산버세 해세 창국산이 관찬 역산이 흐른다 도대체 해방 된다 저게 신경하수 있어요 어디서 할아버지가 들어가보고 Please